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탄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회현상을 만나게 될 때 그 사회현상이 꼭 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한 번 정도 더 복귀하게 되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평전 같은 걸 보고 참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 기자분께서 우리가 기억 속에 저만큼 밀려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놨네요. 최재혁 기자가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졌나 이것은 지금 윤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물론 완장을 차고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역사는 교훈을 담고 있죠. 여기 보시면 오늘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 비서관들이 대부분 다 사회활동을 하니까 그 비서관들이 아쉽게 여기는 경우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는 안 되기로 갔던 경우가 그렇게 많았는데 특히 아마 이 수석들도 그렇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 아닙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분이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권 붕괴의 출발점으로 2016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의 불화를 꼽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왔거든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칭송하거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어떻든 간에 내부의 적을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무성 전 대표를 달가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둘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비서관들의 시도들이 많았는데 그게 잘 그렇게 잘 작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들은 최적건들이죠. 박근혜 전권 붕괴의 시작점을 배신의 정치 파동으로 삼았고 2015년 6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고 이것은 유성민 당시 원내대표를 개량한 말이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냥 단정적인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그 밑에 부하들은 아무도 유성민 의원을 그냥 품어서 그렇게 그냥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좋은 것, 편안한 것, 자랑하고 싶은 것, 근사하게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본인인 몫으로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자기가 앞서지 않습니까? 엑스포도 자기가 앞서고 무슨 영일만 유전도 자기가 앞서고 의로 사태도 다 자기가 앞서고 장관의 존재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앞서가 여러분들 결론을 내고 나면 그다음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다른 대안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예수맨이 돼버리는 것. 그래서 사려 분별이 흐려지게 되고 세상 민심하고 여러분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복귀 자료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흐릿했던 부분들을 김무성과 유성민 두 사람은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고 그들을 찍어 누르면 당연히 그 반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전제군주제에서 볼법한 전근대성을 느꼈다. 이외에도 수많은 판단착오와 아집, 오해와 불신, 자기과신과 불운이 고리처럼 연결돼서 탄핵이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연결됐다. 여러분 칼이란 것이 양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칼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칼을 쓸 수가 있지만 그 칼을 쓰면 칼을 여러분들 휘두른 사람은 그 이후에 반작용이 없다고 보는데 그 반작용이란 부분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가지고 부메랑을 맞은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 기자 분들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의료 사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전공의들 다 여러분들 철 수가 있고 그 젊은 여러분들 본가생이나 의대생들 다 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정명령을 남발할 수 있는 거죠. 진로유지명령,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의대생 휴직 여러분들 휴직 수리금지명령 다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칼을 쓰기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강도가 세지는데 약발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약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런 강한 것을 쓰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최재혁 기자는 결론적으로 지금 윤 정부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지금 개최하고 물론 전국이 야당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여건 상황이 박근혜 정부 때처럼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물론 상황이라는 것은 꼭 같이 여러분들 계속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칼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 물론 과거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방송은 아니지만 방송을 내보내고 나면 이런 하단에 댓글들은 저는 굉장히 꼼꼼히 대부분 다 보거든요. 의료사태가 발발하고 의료사태 문제를 제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난 다음에는 시중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방송에 대해서 하단에 이런 글들을 다 읽어보는 겁니다. 그 읽어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이라는 것은 칼을 조심히 사용해야 되고 가능한 조기에 수습해야 되고 지나치게 상대방을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관료들은 머리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공감 능력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역대 대통령을 본바와 같이 대통령이 일단 되고 나면 민심과 유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자리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재역 정치부장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략을 이렇게 비교할 때 저는 지나치게 딱딱하게 되면 그리고 지나치게 이런 칼을 심하게 휘두르게 되면 강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도 한치의 물러남이라든지 유화적인 그런 조치 없이 계속해서 강경책을 여러분들 그냥 강행하거든요. 그게 너무나 저는 위태롭게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태롭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7월 15일까지 전부 다 사직 처리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이제 최종 최후 통보를 했는데 필수의료과에 아무도 이러면 안 돌아온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 갑자기 전공위주의 여러분들 병원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의대생들이 여러분들 집단 유급이 여러분들 그냥 계량이 된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쓸 카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환자들이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병원들이 막 무너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야.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플랜 b는 전혀 없이 그냥 강경책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가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9월 달에도 전공위는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정부의 전공위 9월 턴 복귀인 계획은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장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선 전공위들 개인적 관점에서 손해입니다. 첫 번째로 올해 9월 전공위로 들어가 수련하더라도 전문의 시험은 내년 3월에 복귀하는 전공위들과 똑같은 시기에 치고 합격해야 될 것입니다. 즉 수련 시간적으로 덕을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가 또 조치해낸 것이 6월 달로 사직을 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그렇게 여러분들 머리를 또 짜 가지고 했거든요. 그게 이분 말씀처럼 똑같은 것이 아니고 수련 시간은 손해를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전공위 복귀를 하지 않는 분들은. 두 번째로 9월에 수련하게 되면 아주 힘든 통합당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료들이 모를 겁니다. 관료들은 그냥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 명령이나 지시에 이런 분들 내리는 데 익숙하지. 실제로 9월 달에 이런 복귀하는 전공위들이 어떤 근무 상황에 처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즉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전공위로 복귀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 모두 다 당직을 써야 됩니다. 병원 측에서는 전공위가 부족하니 당연히 이렇게 할 거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수련하려다 필수 의료과 당직 쓰고 민사 형사상 리스크도 전부 지고 전공위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모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정합의도 깡그리 무시하는 게 정부인데 브리핑에 처벌 안 한다고 했다고 그걸 믿는 게 바보 멍뜬거릴 겁니다. 2월 사직서 처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6월로 다 일괄에 처리하라는 거죠. 복귀하면 무슨 꼴을 당할지 모릅니다. 9월에 복귀 안 하면 2년간 수련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질하는데 그런 일 일어나기 한참 전에 윤 대통령께서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 정부에서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 무리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윤 대통령 임기 못 채울 가능성을 저는 매우 높게 봅니다. 9월에 복귀 안 하면 2년간 수련을 못하게 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윤 대통령께서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참모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조금 양보를 하셔가지고 밉더라도 그 사람들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건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통령께서 칼이랑 항상 양날의 칼이라는 거죠. 이미 대중들은 분노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스타일만 구기면 여러분 그건 또 금세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젊은 전공의들하고 의과생들을 그렇게 안아가지고 문제를 설기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통령께서 그까지 생각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3년 뒤에 내려오시나 1년 뒤에 내려오시나 2년 뒤에 내려오시나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어차피 정권은 그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윤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점잖은 체면에 이렇게 과격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의로 사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앞날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언제 내려오더라도 완전 그냥 자동적으로 디폴트 값이 뭡니까 더불어미당의 권력을 지는 겁니다. 그게 디폴트 그냥 그대로 행해지는 겁니다. 여기 하나 또 위급 상황을 한번 보시죠. 올해 유급하는 의과대학생들이 내년에 입학하는 후배들과 동학년에서 같이 수업을 듣겠습니까. 내년 입학생들은 이 사태도 상황을 알면서 입학을 했으니까 수업에 참여하겠지만 재학생들이 아무런 성취도 없이 자존심을 접고 아무 일 없듯이 1년 잘 놀았다 하고 후배들과 같이 수업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의대생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 이렇게 불안한 위험한 요소를 다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본인의 임기를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본인이 알아서 잘 안 하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이야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